형 채널이랑 제 채널이랑 같이 나오는 거니까 서로 자기소개를 한번 할까요 형님? 아우 좋죠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거의 6개월 기르고 왔습니다 가을 남자 컨셉, 겨울 남자 컨셉으로 인생 처음으로 장발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가지고 기르게 됐는데 여자친구가 꼬부 싫다고 형님 머리 한번 예쁘게 잘라주신다고 해서 왔거든요? 썸네일 따는 게 비포에프 중요하잖아요 형님 맞아 아주 좋아 중요하지 형 썸네일 따줄까 지금? 네 썸네일 한번 닦아요 그리고 측면도 혹시 모르니까 좀 대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사실은 저는 형님 인생 살면서 저한테 딱 최고다 하는 머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형님 생각에 저한테 왠지 그냥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스타일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약간 대생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보자 여기보자 여기로구나 네 옆장구가 돌격구조가 남들보다 조금 커요 네 역삼각인 거지 아 그게 딱 외계인 모양인 거네요 그리고 가마가 네 여기 아예 꽂혀 버렸어 네 맞아요 그래서 머리 항상 벌어지는데 맞아요 항상 여기가 이렇게 비워요 그러지 그러지 가르마를 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머리지만 내리기에는 불리한 머리다 여기까지 오늘만은 기다렸어 뭔가 너만의 시그니처 머리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오 그런 거 좋아요 사실은 제 시그니처 머리가 있었어요 유튜브 초창기에 어 어떤 거였죠? 아 첫 입에 맨날 그냥 앞머리 가위로 자르고 다닐 거야 그럼 지금부터 공대생 변승주의 머리 스타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우 원블럭을 해본 적이 없어? 원블럭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투블럭 안 해본 적 있어? 투블럭 외에 가끔은요? 아파? 할 때 이거? 아니아니요 신기해서 느낌 이상해 뭐예요 그게? 이거는 칼이야 칼로 처음 잘라봐요 그래 그래서 오늘 형이 너한테 새로운 경험을 한 번 선사해주고 싶어가지고 이야 뭘 간다 근데 시원하지 않아 느낌은? 네 되게 막 두피 마사지하는 거 같고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일단 겉에 있는 필요하지 않은 머리카락들을 제거해줄 거고 이야 네 기괴하네요 지금 제 생긴 게 기괴하다? 음 노노노 저는 하나의 남자친구야 자신감을 가져와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가 좋아할 수 있는 머리가 되면 끝난 거야 맞아요 최종 감독과는 누구다? 하나다 맞아요 근데 형 요즘 하나는 자주 놀러 다니시던데요? 응 맞아 어떻게 된 거죠 형님? 하나 자꾸 눈 높아지잖아요 형님 어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ating 형 또 만났을 때 하나는 너의 이야기 밖에 안 해요 아 진짜요? 감동인데? 너네를 약간 앞에서는 좀 그런데 오히려 뒤에서 챙겨주는 그런 omdat 여기까지 자르고 털어주고 Mahler 허락 맞자 오케이 자 보세요 네 불편한 건 있나 궁금한거 있어요? 아 하나도 없어요 전 전적으로 선생님 믿습니다 믿지 마세요 아니 아니 미용실에서 제 축제분 해본 적이 한 분도 없어요 마음에 드세요 예예 Mas 좀 더 잘라 드리니까 아니 너무 힘들어 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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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머리 스타일을 만들려면 같이 대화해야 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이런 게 좋아요 까탈스럽게 해줘. 까탈스러운 게 좋아. 지금부터 까탈 100% 채우고 갑니다. 칼질의 강도를 3%만 높여주실래요? 안돼요. 그럼 모발이 손상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앞머리를 자를 건데요. 저 떠나보내기 전에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돼요? 만져보세요! 잘가, 얘들아. 지금 6개월 동안 반가웠고. 잘가. 고개 들면 아야해. 알았지? 한 번에 자를 거야. 움직이면 앞머리에 땅껏 돌려. 이거 뭔지 알아? 뭐요? 이거 앞머리야. 와, 진짜 앞머리 이만큼 나와요? 아디오스. 뿅. 이 정도가 앞머리 길이는 눈썹 아래인데 사이사이로 숱여놔가지고 요즘 이런 느낌 많이 하거든요. 네, 시스루. 근데 시스루인데 그 시스루가 약한 시스루.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면 돼. 더 깊게, 더 짧게. 머리 길이는 근데 딱 마음에 드는데요? 그럼 멈추는 게 나아. 남자분들 보세요. 이렇게 말이 바로 나오면 거기서 멈추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멈춰! 자, 이제 그리고 남은 머리카락에 침질을 만들어 줍니다. 그 질감은 내가 알아서입니다. 예쁘게 빛을 세로로 잡아준 다음에 숱. 하나, 둘, 셋, 넷, 다섯. 형님. 직업 만족도 100%죠? 맞아요. 너무 즐거워 보여요, 지금. 이 영상으로 굉장히 즐거운 사람이에요. 와, 사실 이 썸네일이 훨씬 더 들어오고 싶네, 이게. 이게 남자 머리 중요성이에요. 자, 자르기 전. 자르고 나서 후. 한 번 더 물을 묻혀줍니다. 머리에 물을 묻히는 이유는 뭘까요? 머리에 물을 묻히는 이유요? 맞추면 치킨 키퍼티콘. 오케이, 오케이. 자를 때 상하지 말라고. 아! 당신 얘기한 거 아닌데. 아니에요? 네. 그 답이 뭔데요? 그거는 구독자들한테 맞춘 사람한테 줘야죠, 대생이가. 제가 치킨 키퍼티콘을요? 네. 뭐, 뭐, 그러도록 하죠. 그럼 나도 한 분 주고, 대생이도 한 분 주고. 한 명은 서운하다 다섯 명씩 드리죠. 아니야. 지금 최준머리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따라할 수 있나, 성대모사? 어? 예쁘다. 자, 그다음은 이제 뒷머리입니다. 여기서 오늘 대생이의 아이덴티티. 시글차 머리가 나옵니다. 저 뒷모습만 보고 팬들이 막 알아보고. 그렇지. 와, 그게 제품이야. 이야.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뒷머리 층을 아주 많이 내고 있는 겁니까? 오, 예. 힙한 건가요? 오, 그렇죠. 힙한 거 싫어하나요? 아, 힙한 거 너무 좋아 아주. 그러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이 머리 유지하고, 바로 홍대에 매드 홀리 가서, 빵둥이 막 빡 흔들고. 하나한테 죽고 싶구나. 하나는 MB2 보내놔야죠. 아, 둘이 여러분들 찐 사랑이야. 오, 뭐야. 왜요? 내가 입 터는 사이에 벌써 뒷머리가 끝나버렸어. 오케이. 오, 뭐야. 느낌 아직 안 오지? 오, 네. 자, 한 번 볼까, 벌써. 멀리서. 그렇게까지 멀리서 와야 돼요? 너무 그렇잖아요. 자, 이거 남겨줄까? 아니, 절대요. 고소할 거예요. 어, 고소한다. 오, 미용하면서 그 검은 장갑 너무 멋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매력적이네. 너의 머리를 조사하겠다. 오케이. 이리 와. 공적도 하지 마. 확 확. 뿌리 교정 펌이요? 다운 펌이랑 다른 거예요? 어. 이거는 좀 고급 기술이야. 형, 이거 막 노출되면 안 되는, 며느리도 안 가르쳐준 그런 비법 아니에요? 아, 난 기술 같은 거 다 노출 시. 오케이. 이 부분입니다. 대생님이 가장 많이 뼈에 그런.. 네, 맞아요. 거기, 거기. 스텔스 받아요. 보세요. 누른 거랑 누르지 않은 공간 차이. 네, 와. 거의 뭐 인셉션이죠? 그죠. 오늘 제가 이거 하는 거는 남자 뿌리 교정이라고 지금 옆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뿌리 교정은 앞머리에 있습니다. 어딨어, 여기 있구만. 자, 약이 좀 더 많이 필요해. 어. 제가 이게 머리 사이즈가 한 줌 갖고 안 될 사이즈도 한 세 줌 준비하셨어요. 아니야, 너 얼굴 작아. 에헤이. 자. 뭐야, 뭐예요? 에이? 이게 맞아요? 야, 이거 보시는 분들도 미용실에서 이런 그림은 처음 보실 거 같은데요? 솔직히 제일 하기 싫은 거야. 아, 진짜요? 제일 미쳤거든. 장점이 무엇이냐? 아침에 자다 꼈을 때 머리가 똑같아요. 오, 진짜요? 드라이 하기 전과 후가.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머리 예쁘게 나옵니다. 와,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만약 이 머리가 마음에 든다? 네. 그럼 머리는 다른 데 가서 머리 못 해. 왜냐하면 이 공식은 나만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니까요. 어떻게 해요, 형? 저 이제 형 맨날 와가지고 제일 하기 싫은 이 교정 펌 해주실 거예요. 이거 안 열 거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도와주세요. 예. 아이 차가워. 형, 제가 봤을 때 환경 운동가 많네요. 물도 지금 전기 아끼려고 찬물 쓰고. 맞아요. 맞아요. 자, 여기서 팁 하나 알드릴게요. 네. 남자분들이 바로 수건을 툭툭 턴 다음에 드라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오래 걸립니다. 아, 그죠. 파월드라이를 오래 해주고 드라이기를 쓰는 게 훨씬 더 시간 절감이 아, 그죠? 아, 그죠? 살짝 굴려주기도 주고요. 털어주면서 수건 예쁘게 꼬아준 다음에 툭툭툭도 아버지가 주셨던 거예요. 아, 이것도 진짜 아영아. 네. 과연 말렸을 때 머리가 어떻게 될지 와, 난 내 머리가 이렇게 깔끔해지는 거 처음 봤어요. 할 수 있어, 너도. 우와, 내 우와, 이거 뭐야. 와아. 뒷머리 어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여기서 필살기 들어갑니다. 필살기요? 1분만에 머리 바뀝니다. 아니, 그게 중요해요. 형, 이 형 씨 무슨 열을 열어요? 안 열어요. 왜 안 열어요, 형님. 자, 자. 계생이가 약간 그잖아, 공과잖아. 예. 물리적인 열로 화학증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아, 예. 갑니다. 1분 재주세요. 스타트! 킵 스트립 스타일. 홍대야, 바로 출근 가능. 우와, 어때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이돌. 아, 눈까지, 눈까지 딱. 눈까지 딱 걸어주세요. 여기까지. 형, 제가 진짜 인생 살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머리였어요, 진짜로. 형, 그거 한번 해야 돼요, 지금 또. 마법의 돗자리. 자, 썸네일 바로 갑니다. 또리도마뱀! 하나, 둘, 셋! 장착! 정답! 정답! 이거 누구예요, 이거? 너무 잘생겼어. 보통 저한테 잘생겼다고 하면은 부정하거든요. 오늘 부정 안 할게요, 형님. 오늘 좀 생긴 거 같은데, 형님. 너도 잘생겼지? 인생 내 거 바로 봐야겠네, 형님. 진짜 찍어야겠어요. 지금 바로 찍으라 하자. 저 오늘 직갈랬는데 하나님 들려야겠어요. 이 모습을 하나한테 안 보여주면 이거 범죄예요, 범죄. 그래, 그래. 진짜 저 이제 단골 하겠습니다, 형님. 자주 와. 진짜 맨날 가겠습니다. 진짜 못 벗어나겠다. 올 때마다 사진 찍자. 올 때마다 사진 한 것이지. 빠이빠이. 빠이빠이. 너 안 보고 있어야 돼. 너 안 보고 있어야 돼? 나 안 보고 있을게. 너 안 보고 있는 거야? 안 보고 있어. 왜 너 안 보고 있어? 하나, 둘, 셋, 셋. 안녕. 뭐야, 잠깐만. 잠깐만. 나 되게 멀쩡해졌지? 너 틱톡커가 됐니? 틱톡커라고? 귀엽다. 어, 귀여워. 귀여운데 뺨을 왜 때리니? 귀여워서.